라구요. 이엄. 충주. 그만 좀. 이엄. 우리 같이 창고하자. 여기isa. 안 와. 어떡해. 어떡해. 아, 이쪽에 잠깐 와보세요. 네. 아, 이거 뭐 저도 사실 뭐 요리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처음 방분부터 이렇게 주방을 제가 이렇게 드라들어도 되나요? 예, 와보세요. 아니, 저 원래 저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예, 저, 예, 그렇긴 한데 다른 집 주방이니까 좀 죄송해요. 아, 요리는 잘하십니까? 요리 잘 못해요. 요리 잘 못하세요? 제 생각에는 라면도 한번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는데. 아, 정말요? 예. 야, 그럼 저 짜파구리 때문에 깜짝 놀라시겠는데. 제가 조금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 기억에 그 방송상으로는. 네네. 뭐, 아주 그렇게 능숙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아, 왠이였죠? 우리 일부러 뭐 필세먼지. 필세먼지 일부러 못하는 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도와주셨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 잘 보셔야 돼요. 네. 어, 이거 어딨냐? 어, 민국이 엄마 냄비가 없네. 어, 냄비가 없네, 민국이 엄마. 네. 네네. 아, 여깄네요, 여깄네요. 깜짝 놀라시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캠핑을 가게 되면 어떠한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제 아빠들끼리 요리 대결을 붙여요, 스태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는 좀 할 줄 알아야. 아, 좋은 아빠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요리하고 할 수가 없죠? 아, 잠깐만요. 이거 고급 요리입니다, 이거. 예, 고급이고요. 어, 겨울에 텐트 쳐본 적 있습니까, 가서? 없죠. 밖에 캠핑 가신 적 별로 없죠? 여름 텐트가 따로 있고 겨울 텐트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뭐, 매뉴얼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텐트 종류가 다릅니다. 겨울 텐트라는 거 모르셨죠? 이 아빠 큰일 났네. 저 신동생을 사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 따라 나설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한번 겨울 텐트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정말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음 빙판에 가서 여름 텐트를 쳐놓고 자려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아, 따로 있는 거구나. 따로 있어요. 그러면 또. 근데 겨울에 텐트 치고 잔다는 거 자체가 지금. 그렇죠. 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겨울에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가는 아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 텐트 안에서 라면 끓여 드시고. 텐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빙어도 잡고. 텐트 안에서 빙어를 잡아요? 텐트 안에 거기 구멍을 뚫고 빙어를 잡고. 이런 거 하도 모르시죠? 아, 참. 아,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제가. 아,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혼나시겠는데요. 오늘 김성주 씨가 뭔가 굉장히 우쭐하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셔서 다 뭐 알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차차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막 그게 굉장히 좀 기가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저 방송 나오는 것도 좀 보셨나요? 네, 몇 번 봤습니다. 저보다는 잘하실 것 같습니까? 아, 나 참 여기저기서 제가. 아, 저 굉장히 굉장히 잘 안 아빠인데. 아, 그러면 유진 씨도 뭐 여기서 라면 한번 끓여보실래요? 라면은 끓이시지 아세요? 그냥 라면을. 그냥 라면 끓이시고. 저는 이제 짜파구리를 끓일 테니까. 네, 내미 하나 드릴게요. 아, 잘 끓이셔야 돼요. 제가 라면 맛을 한번 보고. 자. 아, 예. 제가 들어갈게요. 그렇죠. 물도 조절하시고. 저는 짜파구리를 만들고. 우리 유진 씨가 그냥 라면을 끓입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개량컵은 없죠. 개량컵. 거의. 아니, 그 현장에 갔을 때, 캘비 갔을 때를 생각하시고. 예, 눈대중으로 하셔야죠. 아, 개량컵을 달라니 말이 되냐고. 아, 이 아빠 참 걱정이네. 네. 아, 괜찮아요? 네. 뭐라고 그러지? 정확한 스타일이어서. 네. 아, 잠깐만. 시간도 좀, 알람도 맞춰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께 좀 욕도 많이 먹고. 세 컵이네, 세 컵. 세 컵. 세 컵. 아, 이거 봤어요? 사양법? 세 컵인데. 약간 짭짜롬하게 해야지. 뭔가 꼼꼼하시구나. 아, 이것도 일단 면을 끓여야, 끓이고. 어, 그렇죠. 이게, 이게, 이게 면을 일단 끓여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원래 5분인데요. 네. 아, 진짜? 어, 진짜? 야. 지금부터. 저 아프시구나. 딱 시간을 재고. 네. 네. 이게 불이 세서. 네. 저는 정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됐는데. 다 되셨어요? 네. 왜 물어봤지, 근데? 나 많이 불러. 어? 여보세요? once dad 한번을 준비한eno care. 네.